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생명과학의 하나부터 열까지 선생님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눈앞에 보이는 생명과학 교과서입니다. 참 다양하다, 그죠? 근데 그 내부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순서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뒤쪽으로 보시면 1단원이 바로 생명과학의 이해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생명과학 안에 들어있는 생물의 용어라든지 가볍게 탐구 방법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단원은 사람의 물질대사.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소화기관 그리고 순환기관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있는 기관에 대한 기능을 공부하는 그런 단원이라 외울 게 있다 할지라도 좀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3단원이에요. 자, 3단원에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분의 전두와 전달, 그리고 신경계, 그리고 근육, 호르몬과 그리고 질병과 방어라고 적혀져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생명과학 전체 중에 가장 내용이 많아요. 내용도 많고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신경계나 호르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명과학에 할 내용이 좀 많은 걸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3단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특히나 이 3단원은요.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이 소주제 단원의 내용이 간단하게 개념을 공부할 때보다도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서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은 아마도 흥분의 전도와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문제, 이 문제의 자료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요구되는 상황으로 발전할 것이고 나머지 신경계나 호르몬, 방어라고 얘기하는 건 열심히 그 개념에 대한 걸 꼼꼼히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단원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체감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문제를 한번 제시했는데 이 문제, 자, 눈앞에 보이는 건 정답률이 49%. 쌤, 근데 이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하는 건 내신 시험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이런 문제, 옆에 보이는 신경계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충분히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난이도 낮은 문제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따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적절하게 벼락치기만 해도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점 또는 1등급을 위해서 이런 영상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다 보니 이런 변별력을 좌우하는 문제는 수능 기출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신경계라고 얘기하는 건 옆에 나와 있는 꼼꼼한 개념들 보이죠? 이런 이 모든 개념들이 시험치기 전에 툭 치면 바로 툭 하고 나올 정도로 꼼꼼하게 잘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뒤쪽으로 보여지는 이 문제가 바로 자, 점점 어렵게 발전하는, 계산하는 문제로 발전한다라고 얘기했던 근육 문제 그리고 뒷문제가 바로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막전이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단원을 공부할 때는 자, 일단 첫 번째는 꼼꼼한 개념과 두 번째는 적어도 적절한 기출문제 수준 정도의 난이도에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지만 이 내신에서 만점 그리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단원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4단원, 바로 유전 문제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유전, 생명과학에서는 유전의 악명 높은 소문을 가장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유전에 대한 내용에서는요. 앞쪽에 있는 부분을 염색체와 유전물질 그리고 생식세포분열, 소위 말하는 감수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세포분열과 세포주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세포분열, 세포주기 파트 뒤로 사람의 유전 또는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담겨져 있는 이 유전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뒷부분을 아이들은 킬러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계도라던가 아니면 단일인자, 다인자 또는 유전병 문제인데요. 뒤쪽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바로 다인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뒤쪽의 문제 이게 바로 가계도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엄청나게 긴 거 눈으로 보이죠? 자, 뒤쪽에 있는 문제 이게 바로 유전병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 건 킬러 유전은 이 정도 킬러 유전의 기출문제까지를 준비하는 건 실제 수능을 준비할 때도 어렵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내신을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 킬러 유전 이전에 자, 염색체와 유전물질 생식세포분열이라고 얘기하는 세포분열과 세포주기 파트 있죠. 이 부분을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의 판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줄 텐데요. 이렇게 킬러 유전의 문제 말고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나요? 이게 바로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의 문제랍니다. 소위 말해서 유전에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고3들의 유활평가 문제인데 정답률이 57% 정말 어려워한다, 그죠? 이 문제 자, 뒤로 이어지는 이 문제 역시나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의 문제인 건데요. 이 문제에서도 정답률이 47% 소위 말해서 여러분 킬러 파트의 유전 이 유전도 어렵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신 시험의 관점에서는 유전의 첫 단추인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을 얼마나 꼼꼼하게 차분히 잘 다졌느냐에 따라서 내신 성적도 달라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것까지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멀리 수능까지도 바라봤을 때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의 꼼꼼한 정도에 따라서 점수대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유전을 공부할 때는 초반에 세포주기나 세포분열을 가볍게만 공부하지 마시고 어? 이거 쉬운데?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만 공부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출문제에 들어있는 유전의 문제 세포주기나 세포분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까지는 적절하게 풀어보시는 것이 유전을 어려워하지 않고 꽉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전 단원을 공부할 때 자, 전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 3단원과 4단원이 되고 마지막에 있는 5단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자, 하나하나 개념을 공부할 때 한 번 제대로 공부한 아이들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꼼꼼한 개념이랍니다. 개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개념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개념과 함께 여러분은 간단하게 적절한 난이도 있는 자, 적절한 난이도 있는 기출문제까지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비고의 여러분들에게 딱 맞춰진 선생님이 준비하는 강좌, 개념완성 강좌에서도 꼼꼼한 개념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을 법한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강좌까지 선생님이 준비해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겨울에 열심히 개념, 꼼꼼한 개념을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박지양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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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